나이 들수록 재테크보다 우테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테크라는 말처럼 버 누라는 한자와 영어 테크를 합성해서 만든 말입니다. 말 그대로 친한 친구들에게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성심성의껏 투자하라는 말이죠.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 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훌륭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함께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나쁜 친구들에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실이 나쁜 친구들이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고 결국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나이 먹은 어른들이라고 해서 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초등학교 동창인 50대 후반의 남성들이 내연녀를 동반하고 만나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였다 하면 도박을 하는 친구 모임 그리고 또 술을 퍼마시는 모임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이고 친구도 친구 나름입니다. 모름지기 친구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이여야 합니다. 과연 그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오늘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의 정의에 대해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응모작 중에 1등에 뽑힌 글이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죠. 바닥을 친 경험이 있는 연예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비로소 누가 친구인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풍요 속에서는 친구가 나를 알아보지만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아보게 된다는 말이 이 상황에 꼭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가 철저한 친구, 건강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어느새 내 자신이 도박꾼이 되어 있을 테고 술 좋아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반드시 술을 마시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운동, 식생활 등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친구를 곁에 두고 있다면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될 테니까 이런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건강해질 일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긍정적인 친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좋은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가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마저 불쾌감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이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거나 항상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며칠 내내 기분이 푹 가라앉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로구나라는 걸 말이죠. 교류를 끊어야 합니다. 굳이 만나서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얘기를 들을 필요 없기 때문이죠. 계속 만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고독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만나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희망찬 얘기를 나누는 게 우리 마음의 약입니다. 세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 유머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마치 웃긴 얘기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 요즘 유행하는 음단 패설을 꽤 차고 있어야 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머 감각은 그런 게 아니죠.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언짢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너그러움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재치 있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유머 감각의 정의입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서점에서 웃긴 얘기가 실린 책을 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머 감각이 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너그러움과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유머 감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 편안하고 쾌활해지는 거죠. 네 번째, 취미가 똑같거나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 여유 시간이 늘어나는 인생 후반 전에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성취욕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와의 만남은 서로를 발전시키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아주 건설적인 교류입니다. 취미가 다양한 친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뭔가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는 이 취미가 다양한 사람을 아예 잡기에 능하다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인생 후반 전에는 그 뛰어난 잡기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열정과 몰입력,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로부터 느끼는 그 활달함과 열정은 우리 삶마저 뜨겁게 달아오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젊은 친구, 백발을 하고도 여전히 동심을 잃지 않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엔 백발에 어울리는 주름이 있을 망정 얼굴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환하죠. 마음이 젊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노쇄해지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쇄는 허약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노화와 노쇄가 비슷한 말이거나 같은 말이거나 또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노쇄해지면 생각이 경직되고 고집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만사가 귀찮아지죠. 매력적으로 근육량도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마음이 젊은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 자신을 항상 청년으로 살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친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최고의 친구입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전화해서 마음을 털어놓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해줘야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 친구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옛날 친구 친구하면 뭐니 뭐니 해도 옛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창시절 친구들은 인생에서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옛 친구죠.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하게 어울리던 사이여서 옛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계산 빠른 이속이 넘쳐나지만 옛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도 내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위안이 되고 편안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옛 친구가 있다면 안부 전화 한 통 또는 카톡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들 곁에 이런 좋은 친구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좋은 친구를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부터 곁에 두고 싶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친구들에게 그런 좋은 사람으로 남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